다음 주부터 LA 카운티의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. 퍼플에서 레드로 방역 등급이 완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주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정, LA 카운티의 방역 등급이 퍼플에서 레드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. 식당들의 실내 영업 재개는 등급 완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. 그간 식당 내부 공간은 야외 영업을 위한 물류창고 또는 포장 판매를 위한 작업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.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죽은 공간이나 다름없었던 실내 공간이 야외 테이블과 더불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는 겁니다. 식당 실내 영업장은 수용인원의 25%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테이블 간의 거리는 기존 6피트에서 2피트 늘어난 8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. 그동안 문을 닫았던 푸드코트의 영업도 가능해지며 쇼핑몰 입장 제한도 50%로 늘어납니다. 오랜 기간 문을 닫았던 극장도 다시 영업이 재개됩니다. 식당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용인원의 25%선에서 관람객들의 입장이 가능합니다. 실내 피트니스 센터 영업도 재개됩니다. 입장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며 전체 수용인원의 10%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. 미용실과 네일케어 등 퍼스널케어 업종의 최대 수용인원도 늘어났습니다.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인 50%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. LA 카운티의 방역 등급 완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신규 감염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. 추가 경제 완화 조치가 내려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.